오늘은 남이 타준 커피와 빵모닝을 하러 오랜만에 외부로 나왔어요 오늘의 먹장소는 여기에요 오늘의 먹장소에요 와 여기 엄청 커요 아주 그냥 맛있는게 아주 많구만 초코 크루아상 하나 아주 예쁘군 너는 연유 바게트구나 나와 함께 하자 너는 또 치즈 이불을 덮고 있구나 소세지 빵 케이크는 오늘 쉬기로 했어요 오늘 더 빠르게 되어야 될까요? 너무 신나요 초코 먼저 맛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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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남이 타준 커피 남 타커가 최고야 요번에는 연유 바게트에요 연유 가득 소세지가 아주 매력적인 보기 소세지 보기 소세지인가 보기 소세지인가 정말 오랜만에 나와서 먹으니까 너무 좋아요 저 TMI인데 모더나 백신 맞은 지 2주 지났거든요 근데 2주 뒤부터도 부작용이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너무너무 졸려요 저 잠깐 볼 일이 있어서 여기 왔어요 저 잠깐 볼 일이 있어서 여기 왔어요 저 잠깐 볼 일이 있어서 여기 왔어요 오늘의 본식은 여기 떡볶이예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요 저 어플로 주문해놨어요 옆에 또 신메뉴가 나와가지고 그거 사러 왔어요 제가 주문한 거는 이거 새로 나온 크림떡볶이인데 분모자 추가하고 트러플 매콤으로 했어요 아 지금 또 갑자기 손님들이 몰려오고 지금 주문량이 엄청 많아가지고 지금 잠깐 밖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오래 기다리셨죠? 아 괜찮아요 그 트러플이 좀 강해가지고 따로 빼드렸거든요 아 그러면은 그냥 위에다 뿌려 드시면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맛있게 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주테마 였습니다 오픈 이게 바로 새로 나왔다는 크림 분모자 떡볶이예요 엽떡 분모자로 바꿨더니 떡은 없고 분모자만 들어있고 이거 뭐지 일반 엽떡처럼 얘 소세지 얘는 들어있어요 그리고 양배추 대신에 요거 브로콜리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으로 이 노란치즈랑 베이컨이 들어있어서 조금 더 났습니다 신기해요 완전 구성이 달라요 트러플 매콤을 시켰는데 이거를 따로 주셨으니까 주셨으니까 이거를 그냥 먼저 한번 먹어보려고요 매콤 지금은 매콤 크림인 거니까 이왕 이렇게 된 거 맛있어요 음 향기부터 제일 좋았는데 음 맛있어 맛있어 베이컨 이번엔 트러플 오일 이게 향이 좀 강하다고 해서 따로 주셨는데 일단 반만 뿌려서 먹어야겠다 오 이 트러플 향이 확 나요 더 맛있겠는데 소세지 음 넣는 거 괜찮네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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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크림은 매콤이 질리지 소세지가 입에서 사라지기 전에 떡을 넣어야겠다 이 분모자의 쫀득함 아 나는 이거 찬성의 쎄 겹떡신성 이게 항상 뭔가 음 조금 아쉬움이 있었다면 아이 친구 맛있다 베이컨이 들어있다는 것도 너무 좋고 안 느끼해요 저는 안 느끼해요 음 음 치즈 덩어리와 함께 이게 모짜렐라 치즈도 있고 노란 치즈 체다 치즈 그러니까 그것도 있고 베이컨도 있어요 어떡하지 존맛탱 존맛탱 아휴 진짜 솔직히 아까 빵 먹고 살짝 느끼했었는데 느끼하지 않다구요 근데 분모자의 위험성을 알았어요 미리 좀 잘라놔야 될 것 같아요 한 입에 다 먹는 건 괜찮은데 호흡마비가 올까 봐 아휴 이쯤에서 아휴 환상적이야 아휴 환상적이야 통영에서 뭐가 왔어요 당일배송 설레이는 언박싱 이게 가리비예요 얼음 아직도 안 먹었어 이것은 공식 후원 엉하님이 보내주셨어요 월척이다 정말 너무 긴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조개 향이 낭낭합니다 뭔가 조개가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critical 오우 입을 벌렸다 찾아도 갔는데 마음에 들어서 그냥 입을 벌리면 꺼내서 먹으면 된다고 했는데 displacement 이거, 이거, 뭐야 잔치 amat ten 퀘스터네틱 한오 진정한 êm 오오오오오오오... 육즙? 네. 미쳤다 미쳤다. 침 넣어. 아, 이 놈. 이 놈입니다. 똑 해가지고. 됐다 됐어. 어, 됐어 됐어. 가자 가자. 그래. 식탁으로 가자. 지금 꺼내고 있는데 한 마리의 폐전병이 발생이 있네요. 이 친구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네요. 이게 지금 2kg인데 그냥 다 쪘어요. 그냥 먹고 줄게. 엄청난 가리비들이 먹어달라고 그렇다면 내가 찍어가지고 짠. 오, 조즙. 좀 그런데? 아주 순석했어요. 오, 이 킬로 뭐 할 거 아니군. 항상 전투야. 싸워. 아, 맞아. 거의 뭐 10분? 10분 컷인가? 5분 컷? 아, 오늘도 즐거운 전쟁이었다. 본식은 스팸 김치찌개예요. 처음 끓여봤어요, 스팸 김치찌개. 스팸. 아, 뜨거. 아, 역시 스팸. 또 뭔가 좀 입이 곰곰하고 출출해서 간장국수 간단하게 해 먹을 거예요. 손이 가는 대로 간장이랑 언제나 요리는 자신감. 어쨌든 간장과 참기름의 비율은 1대1. 오랜만에 했더니 1대1이 아니었어요. 2대1이었어요. 간장국수 간단하게. 참기름을 안 갈아줘서 그냥 통깨로 넣기. 이것만 만들어 주면 다 끝났어요. 아차차, 내 정신 좀 봐. 고춧가루도 까먹었던 거예요. 되자. 진짜 완성. 최종의 최종의 최종. 아, 간식의 1인분은. 너무 많이 나오지 말라고. 날 유혹하지 말란 말이야. 요 정도로 저와 합의했어요. 가라. 요때 요때 재밌어, 요때. 괜히 재밌어요. 면이 다 삶아졌어요. 맛있겠다. 이 와중에 담백질 챙기기. 완성. 저 오늘 가리비 먹고 신나가지고 닦고 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스티커 중에 가리비 모양 있는 거 다 갖다 붙였어요. 여기도 가리비 있고 가리비 냠냠. 여름 막 스티커에서 있던 것들인데 여기에 활용하게 될 줄 몰랐어요.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글씨 막 쓰면은 오늘의 다이어리 닦고 완성. 하나하나. 다이어리 닦고 있는 product지. 자, 거의 다이아말라고. 감사합니다.